네,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. 코로나 재난 속 여성 노동자 고용 위기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 재난 속 여성들의 고용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. 지난 13일에 발표된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가 집중된 서비스업, 대면 업무 등의 고용이 악화되었고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오던 여성 비경제 활동 인구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올해 2월에서 4월 사이 취업자 감소폭을 볼 때 남성은 40만 명인 반면 여성은 60만 명입니다. 돌봄 부담으로 취업 포기를 하는 여성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. 문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젠더가 없다는 것입니다. 코로나 위기 속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여성에게만 전가되고 있습니다. 여성들은 생계 부양자가 아닌 생계 보조자로서 여겨지며 임신, 출산, 양육의 정 과정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가사 돌봄에 대한 노동 역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한국 사회의 안전망은 더 이상 여성들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정부가 해고 위협과 독박 돌봄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일상 앞에 제 역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. 정부는 자금의 현실에 응답하는 일자리 정책과 돌봄 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